자, 웃으면서 좀 더 웃으면서 밝게. 아, 좋아요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이고, 좋다. 좋아요. 다정하게 좀 더 웃으면서 좀 더 내추럴하게. 자, 밝게. 아,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, 스톱! 지금 둘이 썸타니? 왜 이렇게 입들이 찢어져? 아니, 황 팀장. 왜, 별로야? 이번 SF 컬렉션 컨셉이 모던 레트로인데. 아니, 감독님 눈에는 그게 보여요? 아니, 좀 클래식한 맛이 있어야지. 지금 애들이 방방 뜨니까 상품이 다 죽잖아요. 좀 그렇지? 우리 브랜드 태생이 어디예요? 유럽이잖아요. 비켜봐. 이 느낌 복고라고 너무 티려고들 하지 말고 좀 우아하고 클래식하게. 이게 어려워? 야, 좋다, 좋아. 응? 역시 미스 코리아 출신다워. 아니, 미스 유니버스인가? 하하하하하하. 아, 이 누구야? 쏘리. 네, 회장님. 아, 몇 살인데 벌써 팀장이래요? 곧 회장님 며느리. 대박. 낙하산이에요? 그 사돈 처녀 요즘 뭐 하시나? 출판사 다니죠. 왜요, 회장님? 아, 내 아는 회장이 자서전을 냈는데 내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. 그래서 그걸 사돈 처녀가 대피를 했더라고. 하하, 참. 아, 네. 자서전 그 바닥에서 알아주는 작가라며, 응? 천 회장이 사돈 처녀 그냥 마음에 쏙 들어가더라고. 뭐, 지 맘에 들어왔다 나간 거 마냥. 그렇게 말에 잘 통할 수가 없대요. 아, 제 동생이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스타일이기는 해요. 그 사돈 처녀는 자리 한 번 만들어 봐. 네? 아, 자서전 출간하시게요? 왜? 황팀장 생각은 어떤데? 아, 진작에 내셨어야죠. 아,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자서전 내는 시대인데 회장님 같은 특별한 분이 꼭 내셔야죠.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그래? 그럼 사돈 처녀한테 얘기해서 미팅 한 번 잡아 봐. 이왕 하시는 거 제가 센 작가 붙여드릴게요. 뭐,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르. 아니야, 아니야. 유명한 사람 필요 없고 사돈 처녀가 딱 좋아. 네.